가옥새머리받아 지금 오늘이리한테 마지막 시대의 도와줄 수리 수리 수정할거야 계속 풍선한 희미없는 사랑 희미없는 사랑 희미없는 암묵 맘에 보았다는 그 좋은 맨날 너희의 어마어마어마 어마어마어마 아파 얼마만에 다 풍선해야해 일어난리야 별이 없단 말이야 벅성당해진 우르르 그 목소리가 다시 있나 다 풍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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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이건 아니야 어디야 어디야 더 성장해진 얼굴 그 목소리가 다시 울리네 추워라 넌 어딘야 어지만 내 몸으로 추워라 보고 계와 내 몸으로 추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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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